글로컬 대학 본지정 대학 10곳에 권양대학교와 대전보건대학교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인지육성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동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온 글로컬 대학 사업 대상으로 전국 10개의 대학, 17개의 모델이 선정됐습니다. 충청권에서는 권양대가 단독 모델로, 대전보건대는 대구보건대와 광주보건대와 연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양대는 K-국방산업선도대학을 비전으로 대학 체계를 국방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혁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실행계획서를 통해 K-국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부지와 인접한 논산창의융합캠퍼스를 활용해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개편합니다. 대학이 위치한 충남 논산과 계룡 등 지리적 강점을 살려 국방산업 관련 시험 인증, 실증 중심으로 교육과 산학협력을 특화하고 국방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전보건대는 타지역의 보건전문대와 함께 사단법인 한달빛 글로컬 보건연합대학을 설립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표준을 수립하는 전략으로 본지정됐습니다. 보건대별로 강한 분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표준화한 보건유료산업 교육과정을 해외 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 단 하나의 글로컬 대학을 배출하지 못했던 지난해의 서름을 풀고 지역의 고등교육 거점을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또 지자체 지원 확대와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면서 각종 혜택을 누립니다. 반면 지난해 본지정평가에서 미지정돼 올해 예비지정지위를 한 번 더 인정받은 세계대학 모델에는 내년부터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충청권에서 순천향대가 내년 예비지정지위를 잃고 충남대와 한밭대, 한남대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5곳, 부산과 대구, 경북과 전북 각 2곳,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이 각 한 곳이 선정된 글로컬 대학.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들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CNB 뉴스 서동민입니다.